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 악화로 신탁사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등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 코람코 자산신탁의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총 3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 영업이익 885억 원과 비교하면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침체 이후 신규 분양과 사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부동산 프로젝트 바이낸싱이 큰 리스크로 떠오르며 투자 심리도 악화됐는데요. 이렇다 보니 자금 조달도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일 한국토지신탁은 7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 예측을 진행했으나 매수 주문이 330억 원에 그치며 모집액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앞서 한국신용평가는 한국토지신탁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죠. 향후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직결되는 수주 실적 또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신탁사들은 분양사업부터 도시정비사업까지 먹거리를 찾는 형국입니다. 최근에는 굵직한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유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 유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